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초보자를 위한 재미있는 주식 어휘사전, 황족지음 메이트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황족,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개인 투자자, 회원수 40만 명을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네이버 주식 카페, 거북이 투자법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시황을 읽고 기업에 대한 분석글을 남기고 있다. 코로나19로 증시가 무너졌을 때 곧바로 시장이 회복되고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하락장이 왔을 때 시장을 정확히 분석해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시장에 입문한 투자자들이 살아남아야 주식 시장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으며 주식 초보자들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투자 행동과 꼭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직접 겪었던 투자 실패담도 나누고 자칫 실수할 수 있는 투자 방식들을 거침없이 지적해 초보수자자들이 안전한 매매 원칙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보다 원금을 지키면서 장기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들을 아낌없이 공유한다. 필요하다면 위험도가 높은 종목에 대한 의견도 전한다. 운영 중인 개인 유튜브 채널 황족에서는 글보다 더 자세히 시향과 기업을 분석하고 단기, 중장기 시장 전망을 분석한다. 차례 지은이의 말 주식 공부의 시작은 어휘와 친해지기 1장 주식 초보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기초 어휘 2장 실전 투자에서는 어떤 말들을 사용할까 3장 주식을 분석할 때 쓰이는 용어와 시황용어 4장 아는 사람만 아는 주식 세계의 은어 5장 문장으로 된 주식의 격언 6장 실전에서 자주 쓰이는 주식 어휘 패스트 7장 나만의 특별한 주식 어휘 사저 만들기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은이의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의 말 주식 공부의 시작은 어휘와 친해지기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제대로 된 투자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운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었고 주식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착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투자자분들이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하고 주식 투자를 투기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기초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최소한 이 정도의 기초 지식은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필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유리라면 레시피가 있고 게임이라면 공약집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도 이 같은 정보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알고 싶어도 직접 검색해야 하고 책을 찾아보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처음에 계좌를 만들고 첫 투자를 할 때도 친절히 알려주는 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책을 구매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정말 필요한 지식을 쌓아야 하는데 자극적인 내용에 눈이 멀어 나도 모르게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습관을 길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나쁜 버릇이고 적응하면 나중에 고치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 시장에 큰 폭등이 몰아치고 이후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진입했습니다. 당시의 투자 성공률은 역사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주식 계좌가 역대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하나의 사회적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코스피 주가 지수도 최대 8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기였음에도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전체 평균으로 계산하면 2% 후반대로 전년 대비 약 3% 상승률에 그칩니다. 주식 시장이 좋든 나쁘든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성취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실히 지필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휘를 알면 기법을 이해할 수 있고 주식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념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개념을 이해해야 제대로 해낼 수 있듯 주식의 개념을 공부하려면 기본적 어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쓰이는 말이나 어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했을 차트와 관련된 부분들 투자를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 지식 등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주식 공부에는 끝이 없고 계속 노력해야 하는데 기초 지식과 바람직한 개념이 평생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줄인이라면 더더욱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이 주식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의 역할을 하면서 나아가 바람직한 투자로 나아갈 수 있는 투자의 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이 주식을 하는 모든 투자자분들에게 가치 있는 밑바탕이 되었으면 하고 투자 승률을 올리는 가장 도움이 되는 책으로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때론 어렵고 지치는 일이지만 항상 돌파구가 존재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를 찾을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고 찾는 과정을 버틸 수 있는 멘탈을 다지는데 큰 도움을 드리는 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황족 6장 실전에서 자주 쓰이는 주식 어휘 베스트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들 그동안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린 어휘들에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만 간추렸습니다. 부연 설명을 추가해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 어떤 상황일 때 주로 쓰이며 그 어휘에서 배울 수 있는 주식 투자의 팁과 정신들은 무엇인지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말 속에 역사가 담기듯이 주식의 어휘와 은어들 역시 주식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술술 읽을 수 있게 서술했으니 재미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노트를 만들어 정리하고 싶은 어휘들을 작성하고 본 챕터처럼 설명은 추가적으로 넣어보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고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단어를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날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발걸음 줄인이라는 단어를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한 의미로 쓰이고 어린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용어인데 배움이 필요한 투자자들 모두 줄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줄인이라고 하면서 투자에 실수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보면 나는 줄인이라서 그렇다 줄인이의 한계이다 등 이렇게 쓰이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선 돈이 움직이는 냉정한 시장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위로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공부가 필요하고 배움을 즐기는 신생 투자자라는 의미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거래를 시작하고 매수 주문을 하면 본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주식은 시세 변동이 발생하는데 매수하는 사람이 많고 매도하는 사람이 적으면 시세가 상승합니다.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으면 주가가 오르는 개념입니다. 그때 주가가 내려갈 때 흐른다 땅굴 판다 떡락한다 이탈하고 있다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증시가 나빠 지수가 하락할 때도 동일합니다. 대응이 필요한 순간 주식들의 시세가 지속적으로 빠지면 시장이 나쁘다고 말하며 하락장 폭락장 급락장 이란 말이 쓰이는데 이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검토하고 신규 매수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서 매매 자체보단 대응을 하지 않아 손실이 커지고 실수가 반복될 때가 가장 많습니다. 주린이에서 탈출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대응에 있을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세가 빠지기 시작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현금화하기 위해 매도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것이 연속되면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공포의 손절매까지 발생하면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증시 자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극복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락이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 같다면 손실이 얼마 되지 않는 종목들을 칼 손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을 분할 손절을 통해 지금 당장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는 예수금은 20-30% 수준이며 하락폭이 클수록 10%씩 증가됩니다. 폭락장에선 50%까지 예수금을 갖추기도 합니다. 반대로 잠깐의 하락으로 태풍이란 판단이 되면 보유량의 3분의 1만 매도해서 현금을 챙기거나 아니면 손절하지 않고 홀딩하는 것도 좋은 대응입니다. 이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대응을 해서 손실이 발생해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많으냐 대응 없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손실이 커지느냐 그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증시 상황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겠지만 동상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손해가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당장 생기는 손실에 멘탈이 흔들려선 안 되며 주식 수익률은 1년을 기준으로 개선하고 대응해서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손실들을 메꾸고 순수익까지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홀딩만 하는 것은 좋은 투자 자세가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종목 버티면 안 되는 종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의 시세가 오르면 상승장으로 보며 전망이 좋고 추세가 괜찮은 기업은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잡으려면 차트를 월봉으로 봐서 지지선과 저항대를 그어두고 라운드 피규어 대응을 하면 나름 만족스러운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장이 좋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면 은봉이나 장대 은봉이 나올 때까지 가져가기도 합니다. 봉 차트에서 장대 양봉은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때 생기고 장대 은봉은 파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때 생기기 때문에 차트의 기본 구조만 알고 있어도 매도 타점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이러한 기본기와 지식을 응용하고 기법을 활용하면 자연스레 기술적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순간 종목마다 VI 발동 단가가 있습니다. 변동성 완화장치로 상방 VI 하방 VI가 존재합니다. 발동 단가에 도달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고 잠시 실시간 거래가 멈추는데 이때 동시효과의 상태와 거래량을 보고 포지션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방 VI가 되면 동시효과가 투자자들이 걸고 있는 주문에 따라 변하는데 예를 들어 VI 발동 단가가 3,180원이라 가정하고 3,180원보다 비싼 값으로 되어 있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3,180원보다 낮은 값으로 되어 있다면 VI 발동 종료 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임으로 향후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이제 거래량을 봐야 하는데 차트를 1분봉으로 보고 VI 발동 이전보다 1분봉 거래량이 많으려고 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1분봉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세가 이미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더 많아져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점은 주가가 이미 올라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 더 오를 줄 알고 안 팔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을 땐 거래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방 VI 발동 시엔 동시효과가 월등히 높지 않은 이상 천천히 관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량 매도 심리를 극복할 수준의 매수세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주식 초보자분들은 하방 VI에선 매수하지 말고 추세를 관찰하고 천천히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 시총이 4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투자에 주의하고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종목마다 일일 거래량이 있고 평균 거래량을 계산해 둬야 하는데 하루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은 이후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적은 거래이고 주가의 변동이 커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쉽습니다. 소외주들을 매매할 땐 시가총액과 대주주 지분율을 봐야 합니다. 소외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의 기준이 2부로 전해 내려옵니다. 첫 번째로 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장에 인기 있는 섹터여야 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단기 매매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시총이 높을수록 주가가 비싸 단타가 쉽지 않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식수를 많이 가져갈 수 없어 작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개미들을 조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인기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물리게 되더라도 호재가 발생하면 탈출하기 쉽고 투자자가 몰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시가총액이 크며 인기 있는 섹터의 종목부터 관찰하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용거래도 신용거래도 4% 미만인 종목이어야 안전한데 신용거래가 많을수록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져서 자칫 폭락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이상부터가 많으며 9%대는 신용거래 상위 종목에 해당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참고하기 좋은 보조지표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보조지표로 거래량과 거래대금, 매매동향, 이동평균선, 고객예탁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술적 지표로 만들어진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이 장에서 소개드린 내용을 각 시장 지표에 맞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을 참고해 OBV, PVT가 있고 기간을 참고해 RSI, RMI, MFI, 이격도가 있고 주가를 참고해 스토케스틱, CCI, 볼린저 밴드가 있고 추세를 참고해 DMI, MACD, 엠벨로프,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를 전부 사용하기보다 평소에 두세가지만 압축해 쓰고 추가 분석이 필요할 때만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지표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중률이 다름으로 어떤 때의 확률이 올라가고 그것이 승률로 직결되는지 분석해 사용하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바꿔 쓰는 것이 좋으며 세계의 인위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술적 기법 외에 참고하기 좋은 시장 지표는 지수, 선물, 환율, 금리, 물가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공포지수, 실업급여 및 실업률 지표 등이 있습니다. 주식도 결국 경제에 의해 움직임으로 경제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지표들은 가능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의 투자 지표들과 매매 패턴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레 투자 승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끝까지 바람직한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항상 원금을 지키는 안전 매매를 원칙으로 삼고 잊어선 안 되며 멘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공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주식 투자를 할 때 공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각 기업들의 배당금이나 실적 발표, 감사 보고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배당을 정기적으로 주는 회사라면 재무가 튼튼할 가능성이 높고 감사 보고서 제출은 미제출 시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재무 건정성을 보는 일이니 빼놓으면 안 되겠죠. 그 밖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무상증자는 단기 호재로 받아들여지며 유상증자는 악재인데 제3자 배정은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모두 중기적으로는 악재로 볼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내역이 있다면 얼마에 배정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된 평단에 큰 규모의 투자가 진행됨으로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전환사체 역시 마찬가지로 전환사체 발행 시 금액과 발행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액수가 많을수록 악재이고 발행가가 현재가보다 낮을수록 악재입니다. 그만큼 적은 가격대에 큰 투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발행가가 높거나 전환사체 금액이 적다면 주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 나가던 종목들도 갑작스런 공시의 주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공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 밖의 블록딜 유산감자와 무산감자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 등 투자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가 나타나거나 발견되었을 경우 차트를 확인해 다른 투자자의 반응을 살피고 자신의 포지션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수익을 부르는 센스 있는 투자 때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주식 시장입니다. 이때 센스 있게 투자하는 사람이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주식 초보자들의 착각 중 하나가 매수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 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주가의 등락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지만 100% 확률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투자를 장기간 유지하려면 원금을 지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센스 있는 행동을 해야 투자 승률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분할 매매와 분산 투자가 있습니다. 한 종목을 매수할 때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 2회 이상 분할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비율은 자유로우나 5대5 혹은 3대7이 보편적입니다.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추면 물타기라 부르고 올라가면 불타기라고 부릅니다. 돌발 악재에 대비해 1차 매수를 하고 확실할 때 추가 매수로 비중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조보일수록 꼭 지켜야 합니다. 1차 매수를 했는데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배아프고 껄무새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매매 태도 자체가 이미 원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선 잃는 것보다 적게 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음으로 분산 투자입니다.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의미로 섹터를 다양하게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종목에 투자한다고 할 때 반도체 5종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섹터당 최대 2종목만 공략하는 것입니다. 즉 반도체 1종목 2차전지 2종목 그린 뉴딜 1종목 자동차 1종목 이런 형태로 다양한 섹터를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은 특정 섹터가 장기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렇게 하면 주력으로 투자한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분산 투자로 수익 실현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하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주기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는 주식에 재미를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분산 투자를 해서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좋은 종목인데 이상하게도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을 개미 털기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때 물타기로 비중을 더 추가할지 아니면 손절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개미 털기가 아니라 설거지나 먹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량과 차트의 상태를 분석해 포지션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장이 불안하거나 종목이 불안정할 때 약 손실을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입니다. 마이너스 3% 이내의 손실을 약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플러스 3% 이내의 수익을 약 수익으로 봅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주식들의 움직임이 나쁠 것 같다면 현금으로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최고의 전략입니다. 한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후 주가가 올라 수익권이었으나 다시 내려와 평당가 근처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패턴을 정할 순 없겠지만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온 것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안하다면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손절을 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좋은 타점 때 재투자를 하는 것도 꼭 필요한 투자 방식입니다. 주식을 할 때 재매수와 반복 투자를 두려워하면 안되겠습니다. 악성 매물이 생기거나 라운드 피규어에 도달하면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고 하락할 때가 많은데 계속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멘탈의 금이 가서 어느새 뇌동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한 투자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람직한 투자 태도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하고 싶은데 움직임을 확인하고 비중을 더하고 싶다면 정찰병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주가 움직임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타점을 기록해 두어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정찰병을 보낸 후 비중을 더하기 전에 급등이 나와 수익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럴 땐 종목 발굴을 잘했다는 부분에 의의를 두고 성공한 타점을 따로 정리해서 다음 성투의 밑거름으로 쌓아가길 바랍니다. 한두 달 주식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 일부의 멘탈이 흔들려선 안됩니다. 단주 매매가 나오고 있거나 허매물이 쌓여있다면 일단 의심하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허매물이 뚫리면 뚫리는 방향대로 추가 등락이 생길 수 있고 고점이거나 급등 직전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이 대단히 수상하게 움직이면 일단 관찰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유 중인 종목이라면 언제든지 비중관리로 대비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면 좋은데 차트나 거래량 체결 내역 등을 통해 어느정도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센스있게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 방식에 융통성 있게 응용해 성공률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달린 투자 기간 투자 성향이나 기법에 따라 명칭이 붙습니다. 그게 단타 스케일핑 종배 스윙 중장기 저평가 등이 있습니다. 종배는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 동시효과 때 매수하거나 근처 때 매수하는 것으로 당일이나 다음날 오전 시대 때 매도의 차익을 보는 방식입니다. 단타와 스케일핑은 매수 이후 단기간의 매도에 빠르게 차익을 봅니다. 이렇게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투자 기법이 분리되는데 주식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보유기간입니다. 흔히 스윙이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중장기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게 물어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스윙은 3에서 6개월을 보고 중장기는 1년 이내를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간을 두고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다릴 생각이냐에 달렸습니다. 즉 투자기간은 내가 버틸 수 있는 보유기간입니다. 종목과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스타일이라면 비교적 짧은 시각에 매도하는 단타, 스케핑, 종배가 어울리고 기다림의 미약을 지킬 수 있다면 스윙, 중장기, 저평가 투자에 유리합니다. 결국 주식 보유기간은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종목이 스윙 이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기업 자체가 주가 파워가 좋거나 오래 가지고 있기에 전망이 밝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간에 딱 정한 채 투자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 부터 정하고 기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때 잘하는 투자와 재미있는 투자가 있는데 가능하면 승률이 높았던 투자 기법을 깊게 연구해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방식을 성향으로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단타가 당연히 더 재미일 수 있는데 승률이 낮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스케핑이 재미없지만 승률이 높고 스윙이 재미있지만 승률이 낮다면 과감하게 스케핑을 공부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주식투자는 재미도 좋지만 돈이 걸려있으므로 승률을 높여야 합니다. 주식투자는 타이밍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고점에 투자하면 잡주 취급을 받습니다. 그만큼 적절한 타점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이 천장에 있는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차트를 월봉으로 설정하고 역사적 고점에 있을 때는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봉 차트에서 많은 거래량의 은봉이 최근에 있었고 많은지 개수를 보면 좋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고 양봉을 유지하면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신호이고 은봉이 나타나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스권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분석하고 1차 바닥선을 그려둡니다. 이후에 바닥까지 내려오면 관찰 우선순위로 두고 반등이 나오면 바로 매수하지 말고 쌍바닥 다중바닥이 나오는지 지지선을 눌러주는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짜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가 반등 속도가 중요한데 바닥 근처에도 횡보기간이 길어지면 기회비용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섣부르게 투자하지 말고 충분히 바닥을 다졌는지 분석하고 들어가야 좋습니다. 네 번째로 더 이상 시세가 상승하기 어렵거나 유지하기 부담이 되는 시기일 때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제로 소멸이거나 지지선을 크게 이탈했을 때 해당됩니다. 제로 소멸이 아닌데 적은 거래량으로 박스권 안에서 등락이 이루어지면 물량 소화 중이거나 개미 털길 가능성이 있으니 관찰 대상입니다. 확실하지 않을 땐 매수하지 말고 움직임을 지켜만 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됩니다. 주가는 순환매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탈출할 가능성이 생김으로 무리하게 고점 매수하지 말고 리스크 체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주식 초보자분들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실수를 반복 도둑하기 상황에 따라 잡주가 대박주가 되고 무량주가 잡주가 되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지금 잡주를 매수하는 것은 아닌지 구분하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눈치 싸움 주식 투자가 미숙하다면 시장이 좋을 때만 매수하는 습관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시장이 하락 중이고 상태가 나쁠 때 수익을 내는 것은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수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좋지만 매매 동향에서 누구 때문에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확인하고 하방일 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상방일 때 매매의 수익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방일 때 섣불리 매수했다가 시장이 추가로 하락해 손실이 커지면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시황은 가능하면 실내 있는 곳에서 매일 읽는 게 좋고 장이 손란스럽거나 버블 과열 이야기가 나오면 주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눈치 보며 투자 포지션을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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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